김영매 팀장은 보험 업계에서 친절한 상담으로 유명한 보험 전문가이다. 보험 상담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같이 김영매 팀장의 친절한 상담으로 인해 주변 지인 소개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김영매 팀장의 무기는 단순히 친절뿐만 아니라 꼼꼼한 보장 분석에 있다. 김 팀장은 고객들의 가정에 맞는 보험료와 보장 내용을 파악하여 최적의 보험 상품을 안내해 주고 있다. 고객 만족도가 높은 상담으로 고객 만족 대상 브론즈상 수상하였으며 우수인증 설계사로 선정되기도 했다. 우수인증 설계사를 위한 조건은 보험 계약 유지율 불완전 판매율 근속연수 민원 건수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보험협회에서 자격을 부여한다. 또한 김영매 팀장은 최근 3화트를 52주 연속 달성하여 A++ATC, A++TACANPRANCE의 명예를 차지하였다. 3화트는 매주 3건 이상의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험영업에서 성실과 실력을 입증하는 지표이기도 하다. 김영매 팀장은 고객들의 관계를 중요시하고 있으며 고객들의 신뢰를 얻기 위해 항상 노력한다. 고객들의 보험 가입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며 보험 관련 문제나 문제가 발생할 경우 빠르게 대처해준다. 그녀의 이러한 노력은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업계에서 그녀의 입지를 더욱 강화시키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김영매 팀장은 보험업계에서 친절한 상담과 꼼꼼한 부장 분석으로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고 보험업계에서 자신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다. 그녀의 노력과 열정은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녀의 활약이 기대된다. 감사합니다. 다한테리어